안녕하세요 저는 칸은이예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아세르바이전 학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위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마라데스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삼나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이제 시장에 살 거예요. 낚시로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바다저기 때문에 해산물은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해산물을 주문해서 삼나치는데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갈게요. 그럼, 가자! 고맙습니다. 아, 항상 국회가 나서 아침으로 안 먹어요. 에이, 나는 항상 위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한국에서 빨리는 말을 입어 달고 다녔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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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야죠. 네, 빨리 빨리 물어야죠. 뭐하고 빨리 해전어요. 어디에 갈고 싶어요? 아, 우리는 지금 시장에 갈게요. 상문시장, 아마. 상문시장? 아, 그 시장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에서 거기까지, 아, 우리는 택시로 가면 아마 8000원쯤. 아, 비싸. 아, 비싸. 비싸지? 네. 가런치. 네. 가런치. 아, 어떡해. 8000원. 8000원. 8000원은 괜찮아요. 일반은 아마 2,000만. 아, 2,000만 하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네. 레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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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세 막 달리며 춤을 춰 호랑라빈 아 저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저는 베트남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농담하지마 진짜 얼굴이 좀 달라요 니사람이 한국사람 같아 아냐아냐아냐 베트남사람 여기 한국에는 왜 왔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다 다른 대학에 가고 와요 왜요? 아 못돼요? 여기 사람이 술을 듣고 마시지 잘 모르잖아요 술 먹어요 술 먹어요 술 먹어요 매운탕 해가지고 매운탕 항상 낙지 산낙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너무 즐거운 것을 보고 나서 먹은게 좀 이상한 교육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 내 막차는 처참을 깨나갈이 돼 절대 식지 않아 고삐 풀린 망하지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 호랑라빈 두개 세게 기지아 너 고마워요 네 느려 하...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 아침 안 먹었어 안 먹은 듯이? 저도 안 먹었어요 그냥 갑시다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먹기시 아 우리는 지금 먹을거에요 무슨 낙지? 뭐에요 무섭지? 죽은 낙지 아마 우리는 아 우리는 네면은 하나는 충분할까요? 네면은 네말이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어디 먹어요 락쿠시 기분이 어때요? 좋아 좋아 머리가 너무 아 아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딱 고향사람들이에요 네 추천사람은 손일수스름이 많겠죠 요즘 얼굴이 좀 다르죠 왜? 사연성두이 진짜? 치차로? 한국사람 여기가 어디사람이에요? 미국사람이요 멕시카사람 한국사람 네 여기는 어디? 중국? 베트남 한국사람 한국사람 그런데 이분은 한국사람 한국사람이요 한국사람이요 진짜 한국사람 이분은 얼굴이 달라요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니라 한국사람 한국사람 아버지는 한국사람 땡굽? 네 한국사람이라고 한국사람 아 한국사람 아 한국사람 중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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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라면 육불이 아니라고? 라면 매운 라면 같이 그냥 진짜 음식이 다 날마다 날마다 오늘 식당에서 숙제 다 했어요? 응? 숙제 다 했어요 뭐? 숙제 숙제? 네 무슨 숙제? 어제 숙제 어제? 네 어제 학교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아 제주도에 갔어요 몰랐어 아 제주도에 갔어요 왜 장난했어 제주도 어디에요? 제주도 제주도 아 호 호 안녕 안녕 네 맞지? 이거 몰라 몰라 이거 커피? 아 네 커피 아마 커피네 아니야 알아요 커피템 이 커피도 커피 마셔요 소주 소주 뭐에요? 소주 뭐에요? 소주 한국 전통 술 술? 아 싫어요 싫어요 진짜 처음에 들어요 술에 처음 술 뭐라고? 술 알아요? 술 술에 대한 전문관 사람입니다 뭐? 뭐라고? 술 할 줄 몰라 왜 몰라 아 몰라 한국 전통 물 몰랐어 이거 오 이것은 뭐에요? 이거 맞아요? 먹어본 적이 없어 제가 먹었어 먹을 수 어때요? 소주 소주 말할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저는 이것은 아 먹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먹어 먹어 이거 처음 먹어요? 이거 뭐에요? 이거 뭐에요?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아 이거 우유 우유 한국 우유 가난치 어때요? 맛있어 진짜로? 진짜로 아 보다 훨씬 맛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죠 아 예약 맛있겠죠 진짜로 완전 이게 제일 뭐에요? 소라 소라 썰랏 ör 모르는 але 이거 뭐에요? 쏘랏 소라라고 했어 산 산 산 산 산 산 너무 고기도 좀 먹고 . 소라랑 다 하나의 포켓볼 딱딱? 딱딱이면 그냥 완전 최고지 진짜 맛있겠지? 알았지? 비잔씨 아.. 이게 핵심시트를 너무 좋아해요 왜? 왜 좋아해요? 아 산악실은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이 산악실은 소주하고 꼭 꼭 먹어야 해요 산악실 한번 다 먹고 오세요 그 해산물 한국에서 너무 맛있어서 우리는 먹어야 해요 술도 마셔야 해요 술도 마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음식을 먹을 거야 네 찬뽕처럼 찬뽕처럼 찬뽕 아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소주 진짜 이로스러워 대박 맛있다 아 새 이름은 만들어 새로운 음식 네 미자 음식 미자 음식? 어떻게 김치 안녕하세요 한국 음식에 김치가 꼭 필요해요 네 네 그래요 왜요? 김치는 없으면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의 좋은 음식을 많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김치는 범인 아쉬로 생각 안 때문에 아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해요 지금은 김치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네네네 한국 음식 김치가 없을 때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네 주문해 주세요 왜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춤을 하는 문화가 유명해요 거기 진짜 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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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몬드씨 김치가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아 맥치 하나 네 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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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 술 소주하고 막걸리 진짜 좋아요 네 가난지 뭐예요? 아뇨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먹었을 때 메모 당근해요 아 라면을 먹을래? 라면을 먹을래? 그냥 코레안 주스 네 건배 그럼 맛을 좋아해요 네 그런 땅 아 진짜 맛있어 음 워우 이거 차가운 차처럼 네 색 좋은 좋아요 신용 왜 우식을 먹을다고 이런거 아이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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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차가운 한국말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하는 방법은 알아요? 김치룩 진짜 김치는 아니요 나는 아니라 한국말을 물어봐요 한국말 왜냐면 외국 학생들이 한국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운이라서 대운이라서 한국어랑 말을 잘 못해 한국어랑 어떻게 맞으세요? 잠깐만 어디에 탈거에요? 어디에 탈거에요? 어디에? 노랄방 어때요? 한국사람들은 술 마시는 다음에 노랄방에 갈래요? 그럼 술 노랄방 술 노랄방 그냥 아니에요 술 노랄방에서 섹시 노래방 헐 이렇게 오빠의 업무 질 If you, if you, if you, if you 설마 너무 진짜랬어 우리 다시 당장 설마 슬라임 If you, if you, if you, if you 설마 너무 진짜랬어 우리 다시 당장 설마 슬라임 우리 다시 당장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Up on Gangnam Style Gangnam Style Up on Gangnam Style Gangnam Style Up on Gangnam Style Gangnam Style Up on Gangnam Style Hey, sexy lady Up on Gangnam Style Hey, sexy lad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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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